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그때가 4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또 한주 동안의 주간운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물이 목이 푸르러지고 짙어지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구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곧 들어옵니다. 이 고구는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음력 3월 중순이에요. 그리고 곡식 우리가 먹고 자라는 중요한 곡식이 풍성해지고 잘 염이어서 잘 자라게 되는 절기라고 합니다. 고구절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음력으로는 3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고요. 양력으로는 4월 하순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라 드디어 봄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목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인증문제 때문에 가입이 안 되실 텐데 별도로 멤버십 가입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발동 및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은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한 번으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에 항상 제가 넣어두고요. 상세 설명란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감목부터 시작할 텐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보시면 바로 여기 갑이라고 하는 감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4월 5일부터 절기가 바뀌었고 진월에서 진월이 불목과 개수의 구간을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거의 내내 재성에 해당하는 현재인 무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간입니다. 주변의 도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습니다. 혼자서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무토는 중심을 잡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읽어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혼자 또 외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짜 보도록 할게요. 4월 18일이고 월요일이에요. 신축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관이 현관에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게 되고요. 이 축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바로 관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금이 여기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이 월요일은 감목일관 분들께서 말과 또 태도 자인에게 보이게 되는 외형적인 모습을 굉장히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트집이 잡히지 않고 구설이나 시비가 들어오기 쉬운 날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 4월 19일 보겠습니다. 이민일이 들어왔어요. 현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권력주 환경에 감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자신감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고고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와 있죠. 황도 30도에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경인이 개멸이라서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감목 입장에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위험이 다소 있어도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혹시 받게 되면 싫은 티를 팍팍 내게 되는 날이에요. 간섭이 아주 싫은 날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 보겠습니다. 4월 21일 값진 일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임묘진 운동을 3일 동안 크게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청관에 갑이라고 하는 이견이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서는 반가운 편제의 에너지 환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쇄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게 되고 진토는 개수를 품고 있는 을괴무가 들어있는 상황이라 인성에 대한 고지 즉 개수가 아주 풍부하게 단죽이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만 주변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4월 22일이죠. 을사일입니다. 청관에는 겁제어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게 되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상황은 이날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많고 그래서 주변과 선을 긋게 됩니다. 스스로 고립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미리 해보지 않은 일, 미리 하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에 어떤 경쟁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면 다소 좀 멘탈 관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이 지났고 토요일이 4월 23일에 들어와 있죠. 병호일이 들어왔습니다. 식신의 청관에 장관이 지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 진도가 잘 나가지가 않는 날이에요. 평상시보다 게을러지기 쉬운 날이고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조금 일찍 움직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요일 보겠습니다. 4월 24일 정미일이 들어있습니다. 청관에는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미토 정제요 환경에 정제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감목 입장에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바로 목의 고지가 이 날의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화가 잘 안될 수 소화제를 좀 챙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로가 많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1시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감목이 2시간을 쉬어줘야 편한 날입니다. 그만큼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겠다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 냉장고 반찬을 꾸역꾸역 먹지 않고 보관하기 쉬운 날이라서 손이 잘 가지 않는 음식들은 오늘 이 일요일 날 마음 잡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한 주 운세를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을목인데요. 을목은 무토라고 하는 영재여의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 우선 무토가 긍정적인 영향을 심어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번 주간에는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과감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집니다. 첫 번째 날짜 4월 18일 신축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는 편관이 들어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세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축일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관고지 즉 금이 압축이 되어 입고가 된 환경이라 실수를 하게 되어도 이 실수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예쁘게 봐주게 되는 날이고요. 4월 19일 화요일은 이민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억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추진력이 아주 강해지는 날이에요. 위에 있는 나의 직속 상사 윗사람들 역시 을목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윗사람의 응원과 지지를 강하게 얻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고고라고 하는 복식이 아주 풍성해지고 기가 촉촉하게 내리게 되는 중간절기가 들어온 날이죠. 계묘일이라서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벌럭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일처리의 결과가 외부에까지 알려져서 이 외부의 인정을 크게 받을 정도로 실적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4월 21일이고 값진 일이 들어왔습니다. 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경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진토라는 환경기 특성상 개수를 촉촉하게 품고 있고요. 그래서 인성의 고지가 되는 환경이 이 날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을목을 아주 질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 금요일 4월 22일 을사일이 들어왔습니다. 청간에는 비견이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곁에서 같이 일하게 되는 동료나 친구나 지인분들이 변동수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옆 사람의 변동수가 변동운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다른 사무실로 옮기게 된다거나 다른 사무실로 아니면 을목에게 곁에 있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가 예전에 내가 이러이러 했는데 너에게 얘기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을목분들에게 털어놓는 상황이 금요일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인의 지나간 일에 대한 고백이 되겠네요. 그 다음 토요일 4월 23일 또 보겠습니다. 05일이 들어왔어요. 강관이 성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라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이 들어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또는 일이 바뀐다거나 크게 혹은 공부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바뀔 수 있어요. 이제 1호일 4월 24일 정비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천재가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이 밑으로는 환경지 자체가 목의 빛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성 겁이 좀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조심성도 커지고 또 의심도 커지게 되는 날입니다. 을목본들은 이날 이해관계를 많이 따지게 돼요. 누가 심보름을 이제 하게 된다거나 누군가의 부탁이 들어오게 된다면 나에게 이것이 이득이 될까? 내가 이걸 했을 때 손해가 어떠까? 이렇게 일처리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 자체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는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계속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간이 바뀌어서 병화도 무토에게 이 식신의 영향을 하게 되는 주간인데요. 그만큼 여기에 있는 병화를 도와주는 목이 아주 잘 성장을 하게 되는 주간입니다. 사실 이 병화의 모습인 화의 에너지는 담아내는 채가 없는 불꽃이죠. 일정한 채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병화는 모습이 바뀝니다. 또 화는 토를 만나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갑진월이기 때문에 자신의 밝음을 이 토를 만났을 때 잃어버리게 되는 이렇게 실이 이루어지는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나를 도와주는 것이 잘 자라지만 그만큼 소모도 크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의 소모가 퍼지는 주간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 눈에 이 불꽃이 잘 드러나고 잘 보여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첫 번째 날짜 4월 18일 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신축일이라서 경제가 청간에 들어왔고요. 상관에 해당하는 축이 바로 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 금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에요. 활동이 아주 커지게 되는 날이고 화가 그만큼 이 병화의 모습이 주변에게 잘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에 없던 지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날 쓰게 되는 돈 자체가 이 정제 신금의 입장 즉 이날 쓰게 되는 돈 자체가 아깝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아깝다. 활동이 커지는 날이고요. 이제 화요일 4월 19일 이민일은 편관이 편관에 들어왔고 선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당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크게 내가 주목을 끌만한 일이 생깁니다. 하인하의 주목을 크게 받을만한 일입니다. 이제 수요일 고구라고 하는 곡식이 잘 자라고 준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중간절기가 들어왔어요. 황도는 20초에 내리고 대묘일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 현재의 소속과 병화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 나의 정체성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이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더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에서 부상장으로 바뀐다. 혹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단가 때문에 현재 우리의 소속 자체가 무기계약적으로 변경이 된다. 단기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소속이나 위치가 불안정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목요일 보겠습니다. 4월 21일은 갑진일이죠. 그래서 편인이 정간에 들어왔고 핵신이 그지로 들어왔습니다. 반대지 환경에 병화가 놀게 되는 상황이고요. 진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병화의 불을 꺼뜨리는 이 소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안고지 환경에 놀게 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려고 병화가 나서게 됐다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은 다른 사람을 돕지 마세요. 자 금요일은 4월 22일이고 을사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정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벌럭지 환경에 병화가 놀게 되는 날이고요. 계약인은 내가 하게 되는 싸인을 통해 이득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 4월 23일 병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휘둘릴 수가 있는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이 바로 토요일에 벌어집니다. 내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다수가 병화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는 동해로 가자. 그런데 병화부는 아니다. 나는 남해로 가고 싶다. 결국은 병화의 의견이 잘리죠.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1월 4월 24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히 들어왔습니다. 겁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퇴직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밑으로 하는 환경지 자체는 인성에 해당하는 모고의 고지 인성 고지 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나마 마지막 날인 일요일이 되어서야 주변인들로부터의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후원 반갑게 받겠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주관이 바뀌어서 정화가 오토에게 상관에게 영향을 받는 주관이에요.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본인에 대한 합리화를 먼저 하게 될 수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을 하실 때에도 다소 현명한 선택보다는 선택에 대한 판단 미스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정화는 을목의 을목의 밝음을 을목의 생을 기뻐하는 오행입니다. 음이 음을 생하는 을목이 생해야 정화가 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을목을 우리가 먹고 내는 채소라던가 먹고 지내는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서 기름을 얻어내서 그 기름으로 인한 지방을 채취를 해서 정화가 밝게 빛을 뿜어내는 그런 불꽃이거든요. 본인의 힘만으로는 일어서기가 힘들고 을목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정화가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토라는 환경에서는 을목이 아주 생생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자신의 의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리석어질 수가 있는 환경이 바로 이번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4월 18일 월요일 신축일부터 한번 일진을 보겠습니다. 현관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신축일은 이 월요일은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성에 해당하는 금이 대고지어 형태로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생각이 실제로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를 하게 되는 날이고요. 화요일 4월 19일은 이민일이 들어와서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가지 환경에 골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게을러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본인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화요일 사실은 정화가 평상시보다 게으름을 떨 수 있어요. 또 자신의 행동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화하고 어떤 변명을 먼저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수요일 촉촉한 비가 내리는 4월 20일 고구라고 하는 중간절기가 들어온 날이에요. 대묘일이죠.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영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라서 과거의 어떤 선택을 내가 후회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 4월 21일 갑진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퇴직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반죽이 개수로 인해서 잘된 환경입니다. 반고지 환경이 되는 날입니다. 유리한 입장을 본인이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인가 이 정인을 윗사람으로 보자면 상사가 될 수 있겠네요. 윗사람으로부터 내가 유리한 입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안령지를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일을 줄이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윗사람과 면담을 통해서 혹은 간단한 서면 작업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을사일 금요일 4월 22일 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법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대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이란티를 이날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버릴 수가 있고 이란티를 많이 낼 수 조금만 내놓고 이만큼 일했어요. 할 수 있는 날. 사이를 아주 많이 만들 수 매일을 아주 많이 줄 수 있는 날. 그런 날이겠죠. 이제 4월 23일 병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제가 천간에 떴고요.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온 날입니다. 벌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의 화려하게 드러나는 부각이 드러나는 날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화분들께도 도움이 사실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 병화의 영광이 병화에게도 도움을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얘기가 여기 이날 일진으로 맞을 수 있겠네요. 친구 따라서 어디 갔는데 오디션에서 나도 동달아서 합격이 된다고 아니면 친구 따라서 길거리에 잠깐 나갔는데 경품에 당첨되고 날이고요. 미라는 미라는 환경지 특성상 이 미토는 인성에 해당하는 모고의 고지 즉 인성 고지에 해당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나의 아주 섣보른 감정 표현이 아주 강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나는 너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나의 서투른 감정 표현 때문에 아픔이 주변 사람들과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한 주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계속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팅방에서의 후원 또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무토가 주관이 바뀌면서 무토라고 하는 비견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실현과 또 공쟁에 노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복도 많아지겠죠. 기회도 많이 들어옵니다. 첫번째 날짜 4월 18일 신축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축일을 보자면 선간에 월요일에 안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법제가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추기라는 속도 환경지 자체는 식상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고지에 노인입니다. 금이 여기에 입고가 되는 상황이라서 식상이 고지가 됩니다. 평상시보다 일속도가 신축의 영향으로 탄탄하고 빠르게 일속도가 아주 빨라지고요. 그리고 느긋하게 여유를 갖게 됩니다. 여유롭게 일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화요일 4월 19일 보겠습니다. 임인 1위고요. 현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당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금전 기회가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오게 되는 날인데 무토가 두각을 드러낼 만한 아론 기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토에게 많이 집중을 해줘요. 그리고 고구라는 중간절기가 들어온 4월 20일 수요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촉촉해지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음력으로 3월 중순이 이날입니다. 수요일에는 개묘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간절기가 시작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경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놀 수 있는 날이에요. 평상시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탈 행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묘가 쪼개어져 있어요. 사방으로 에너지가 틀려고 하는 상황인데 무토에게 너무 반가운 날이기도 해요. 평상시 하지 않았던 오락 또는 유 흥 하지 않았던 것들이 용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던 낭비에 가까운 지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돈을 좀 쓰게 든다. 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갑진일 4월 21일 목요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반대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진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개수가 잘 반죽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지 환경이 됩니다. 수가 여기에 입고가 돼요. 그래서 4월 21일 목요일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빵빵 하고요. 그래서 이 넘치는 자신감으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아차차 의도치 않은 내 계획에 없던 어떤 실수가 이날 작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잘하셨는데 막판에 마무리가 잘 안되셨다거나 이렇게 실수를 하셨어요. 그 다음 금요일 4월 22일 을사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선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걸럭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이날 금요일에 드디어 자신감과 또 명예를 잃어버렸던 것들을 모두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회가 되실 이제 토요일 4월 23일도 보겠습니다. 병호일이 들어와 있네요. 선인이 중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모토가 놓입니다. 주변의 시선과 부담을 물리칠 만큼 별점이 거의 없거나 적은 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토요일에도 역시 운이 이어진다는 거죠. 자신감과 명예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마지막 정미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쇄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안에 해당하는 모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이 돼서 관고지 노력을 굳이 일요일에는 하지 않아도 유리한 입장 유리한 환경을 내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아직 큰 힘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계속 마음에 드신다면 스티방서의 후원 또는 좋아요 또 한양합니다. 개인상담이나 또는 개인과의 신청 주실 분들은 꼭 먼저 링크 확인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 방송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요. 조만간 또 5월 운세 수요일에 또 공개하기로 했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